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준기관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 본부는 한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토고 소년 줄리엔이 수술을 받는 동안 신림 선교관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9살인 줄리엔은 생후 4개월에 손목이 꺾이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 고생하다가 이번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아프리카 선교회의 지원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토고 한영종 선교사는 한 아이의 치료를 위해 교계 등 여러 기관에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줄리엔은 지난 22일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5월에 귀국할 예정입니다.